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아 구독해주세요 히트다 히트 그럼 미리 구독해주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야 총 좀 줘봐 애들 어떻게 초대해? 그거 홈키 눌러서 소셜에서 어? 홈키 눌렀어요? 어어 홈키 누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위에 홈 눌러요 위에 홈 어 그럼 아니 위에 홈 어 누르면은 옆에 해설펴 생기죠? 아아 그거 누르면 게임 초대 있어요? 일일이 이거 다 해야돼? 당연히 하죠 하세요 하고 있는데? 네 뭐 아닌거 같은데? 이거 뭐 아닌거 같은데? 게임 초대 보내면 알아서 들어와요 아 그래? 오케이 아 아 일일이 다 누르 한번만 누르면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아 일일이 하나씩 다 놀러야되나? 예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사람들 눌러야돼 아 게임 초대를 눌러야된다고? 야 총 좀 태이야 총 좀 구해다줘 어 아 형 근데 형 왜 시골에 있어요 왜 그렇게 아 뭐야 야 이거 뭐야 아 아 좀 기다려야되네 초대 그거 게임이 로딩시간이 있어서 바로 안들어와야 돼요 어 알았어 천천히 해야되네 으흠 으흠 내가 각 초대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들어와요 사람들 응 한번씩만 와씨 오래 걸리네 지금 많이 5명 들어왔는데 어? 5명 들어왔어요 5명? 10명만 10명만 할까? 계속 아니 계속 들어올거에요 초래 보내면은 어 보내고 있어요 총을 줘 일단 태이야 총을 좀 구해다 줘봐 이거 가고 있는데 어 옆에 바주카 있어요 바주카 있어? 알았어 바주카 있어 저기 뭐로 보십니까 오케이 테이나 좀 줘봐 됐어 네 파세요 다 보냈어 타세요 바주카 어딨어 오 오케이 타세요 그거 총 바꿔봐요 와우 오이씨 후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 저 아마 야 바주카 이제 끝났네 상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어디야? 지금 여기가 산속이지 어디야 야 태희야 내가 운전할게 내려봐 총 줘 총 줘 총 줘 총 총 줘봐 태희야 총 버려봐 아니 자랑하지 말고 총 버려보라고 태희야 어? 총 버리라고 다 버려 아 이거 무기 떨어뜨릴 여기 떨어뜨릴 수 없대요 일로와요 형 그냥 무기상점가서 다 사요 돈이 없어 어 어디 총 줘 야 총 줘 총 아니 총알 총알 너 왜왔어 여기 형 이거 총알 드세요 너 여기 왜 이봐 이거 드세요 일로 오세요 이 새끼가 오세요 일로 오 위에 이거 이거 다 드세요 이거 오케이 야 더 줘 이걸로 되겠어? 자 총 드릴게요 드릴게요 자 여기 총 무기 안 떨어뜨려 됐어 야 가자 야 가자고 여기 애들 안 돼 뭐야 뭔 전화야 전화가 왔어 야 니가 운전할거야? 내려 네 타세요 니 내가 운전한다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타세요 어 또 옆에 타 이따 수 없는데 흐흐흫 나와 오우씨 야 운전 좀 빡세 야 빡센데 운전 야 얘들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우 아우 잠깐만 아우씨 아 잠깐만 아 얘들아 가 좀 가 어? 뭐라고? 야 이거 원래 운전이 이렇게 빡세? 어 어 니 운전 잘하는거구나 어 어 야 얘 원래 이래? 원래 이러지 형 좀 차 약간 안전적인 안전적인 차로 탈래요? 안전적인 차? 야 니가 운전해 야 니 야 니가 운전하는 야 태이야 태이야 야 내려 내려 야 니가 운전해 니가 운전해 태이야 니가 운전해 나 탈게 어 야 어 박지마 이거 박지마 아이들 퇴출한다 야 가봐 일단 야 야 야 가만 야 아 태이야 버리지마 어 야 어 뭐야 야 이씨 얘들아 야 어 야 불난다 잠준아 야 이 그래 야 이 이 새끼 야 커스트 야 커스텀 이 새끼 불질 뭐라고? 어? 말 없는 애들 말 없는 애들 말 없는 애들? 아 이거 아니다 아니다 야 대 아 진짜 하나 하나 가자 아 여보세요? 뭐야 야 전화 어떻게 끊어 이거 데이 데빌 야 야 전화 왔는데 이거 어떻게 끊어 전화서 그냥 가우스 받지마세요 쓰면 온거에요 야 운전 잘한다니 어? 이거 아까 근데 물에 빠져 형 이거 스탯이 있어요 야 근데 이거 물에 빠져있던 거 아니야 아까? 운전하다 보면은 운전 스탯이 올라요 운전 스탯이 오른다고? 아 어 아 내가 못하는게 아니었구나 아 아니 형 안돼 형 초보여 내가 못하는게 아니었네 근데 이거 아프리카하고 나하고 싱크 싱크 안맞는데? 어 안맞아 어? 늦는다고 늦는데 왜 이걸 말 안해였어 ㅋㅋㅋㅋ 누가 말 안해준거야 안맞아 아 아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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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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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이 차가 운전하기가 편해요 이거 타시죠 옆에 타세요 어 뭐야 야 총이 없는데? 일단 나가서 줄게 야 집에서 파티 하자 그냥 형 집으로 초대할게 아니 언제까지만 운전하고 갈거야 야 이제 시작해 이제 이제 내려봐요 어? 아니 언제까지 운전할거야 총 줘 이거 다야 밀지마라 야 여기서 하면 어떡해 여기서 하면 어떡하냐고 얘들아 여기서 여기서 하면 어떡해 왜이래 와 진짜 니네 징그럽다 와 이거 탈수도 없어 와 야 이거 어떻게 해봐 아 개판이야 이거 진짜 별풍뒤에 별풍님 100점 감사합니다 별풍뒤에 별풍님 100점 감사합니다 별풍뒤에 별풍님 100점 감사합니다 이게 개혈파티야 이거 뭐 하라 하지 말라는거야 이거는 이렇게는 못해 얘들아 이렇게는 못해 얘들아 일단 이거 말 잘듣는 사람 몇명 깨야 되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청자들 믿게 야 여기 있는 사람 그냥 다 줘야되겠다 그냥 어쩔 수 없다 야하 야 미쳤는데 어 꿩이야 애들아 미친놈들아 저 희순인데 세번인가 때렸는데 한번도 못 받았어요 아니 일단 끝나고 주고 일단 끝나고 주지 니네 어떻게 알아 나 여기 있는거 아니 여기 있는거 어떻게 알아 나? 어? 맵에 뜬다니까요 아 그래서 그래? 아 일단 태희야 우리 총을 받고 그 다음에 가자 마지막으로 하자 그러면 총 이거 일일이 계속 할 수 없으니까 킬표 이거 내가 계속 돈이 많은게 아니야 애들아 나 때리지 말고 모여봐 그러면은 아 이 새끼들 진짜 말을 안듣는 새끼들 밖에 없으니까 납상 그냥 집에서 파티하자 그래 파티를 무슨 파티를 해 일단은 모여봐 열로 다 내리고 일단 총 나 총부터 주고 태희집으로 모일게 내려 내려 내리 가만있어 나 하지마 나 나 총 있으니까 가만있어 제발 진짜 아무것도 못주기 못주기가 싫어 진짜 이러니까 태희집 나 총 줘봐 일단 너네 총 다 버려 총 갖고 있는 사람 총 다 버려봐 진짜 나 이제 아이디 퇴출한다 진짜 난 진짜로 진짜 나 퀵비 안줘 바로 안줄거야 이거 뒤에 보세요 뒤에 어 어 다 줘봐 다 아이디 다 떨궈봐 얘들아 다 떨궈봐 아니 쏘지말고 야 야 죽여 어떤 새꺄 야 경찰 왜 불렀어 경찰 다 야 경찰 다 죽여 저기 경찰 뒤에 애들 얘들아 경찰 아니 정리좀 해 교통정리 교통정리해 아니 게임에서 교통정리하라고 경찰 어 아 진짜 사람 어 아 어쩔수 없어 형 제가 멋있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 멋있는거 보여주지마 나 총이 없어 총을 좀 주라니까 진행이 안되는데 총을 좀 줘봐 총을 줬어요 룰러 탭 누르고 탭 눌러봐요 탭 탭 눌러봐요 탭 총 줘봐 총 탭 탭 눌렀어 탭 누르고 마우스 움직여봐요 그러면은 총 있는데 가서 필로 바꾸면 돼요 어 총 근데 총알이 없어 어 야 뒤에 정리해 교통정리 통알 여기 탄다 아 그니까 아니 이 와 와 아 아 안되 안되 이게 지금 헬버 어떻게 이게 될수가 없어 어 이게 아 연습으로? 연습을 하라니요 아니 난 총이 있으면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제가 총 뿌려줘도 어 야 그러면은 야 우리 다 다 모여서 그러면 경찰 죽이기 경찰 다 모여서 경찰 죽이기 한 번 하고 다 모여보자 아 알았어 경찰 죽이기 가자 경찰 죽이기 마지막으로 키피 여기 있는 사람 죽게 다 아 총이 없으니까 진짜 어디 어디 다 모여서 여기 여기 아 이거 내가 집으로 갈게 어 전쟁 게임 하자 전쟁 게임 야 투명으로 보이는 애들은 이거 이거 어떻게 없애야 된대지? 아 그거 안 합쳐야 돼요? 패시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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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패시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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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를 죽이면 안 된다 형 제가 머신분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 자꾸 보이지마 야 일로 다 모여봐 차 차 끌고 오지마 차 끌고 오지말고 다 이제 모여서 그냥 한번에 군대 점령하고 가자 야 이 새끼들 이태원 같아 이태원 이 새끼들 야 야 죽나 할렘가다 아니 야 하나만 가만히 있어봐 아니 니네 군대 안 갔다 같이 나와보라고 1열 종대 3열 종대로 해 3열 종대 어? 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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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로 모여 3줄로 모여봐 그래 총이 필요해 총이 그래 오토바이 다 이런거 끌고 오지마 자 이제 니네 나도 총을 좀 줘 얘들아 가만히 좀 있고 총을 좀 주라고 목소리 들리면 총 줘봐 애들 있는 애들 형 이거봐보세요 이거 이거 야 쏘지마 쏘지마 점령하러 가게 야 뒤에 뒤에 야 뒤에 경찰 죽여 뒤에 얘들아 뒤에 가서 패러 가자 아 저거 경찰 좀 죽이라고 얘들아 얘들아 얘들 다 죽잖아 총 어딨어 태희야 에이 어딨어 총 줘봐 총 일단 군부대 점령하러 가게 총 줘봐 너 번쩍이 떨궈봐 떨궈봐 네 들었다 야 나 야 야 정리해 경찰 야 저기 저기 경찰 정리해 경찰 정리해봐 총이 있어야 내가 어 나 있나? 어 있다 있다 군 야 가자 정리하러 가자 경찰 경찰 야 정리해 어? 아 형 왜 왜 앞에서 총알 막아줘요 야 말살 했습니다 야 아니 너가 나 죽인거 너가 나 죽인거 니가 나 죽인거 아니야? 아니 형이 막았어요 경찰 죽이는데 아 그래? 알았어 야 야 야 야 다시 야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딴 데로 가야되 야 딴 데로 가야되겠는데? 다시 모아야되겠다 고기 아 내가 고기방패했구나 아 나 몰랐어 아 내가 대고 있었구나 돼죽고 있었구나 야 뒤에 나 여기 서있어 야 일로와봐 얘들아 별풍기 별풍기 고맙습니다 여기서 그냥 길거리 점령하자 안 되겠다 여기서 모여 너무 불리한가? 여기 좀 너무 불리한가? 야 니들끼리 싸우면 안되고 여기 너무 불리한가? 어 그래 경찰 헬기로 오벌게 야 가자 ㅎㅎ ㅎㅎ ㅎ ㅈek 너네 아이디 근데 저거 아이디좀 다 적어주세요 매니저님들 얘네 키비좀 주게 야 니네 나한테 조치 보낼 수 있어 여기서? 그 안무 아이.. 나 저거 나 옛날에 키크바드 쳤는데 어.. 야 다 죽여 그리고 야 다 경찰부터 일단 죽여 야 경찰 죽이자 얘들아 얘들아 일단 죽여봐 나 가만있을게 다 죽여 죽이면서 따라와 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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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가자 죽여 여기를 먹자 이 성을 먹자 아 이 성 못들어? 어 야 여기 먹자 어 여기 성인데 여기를 우리가 아지트로 가져가고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야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해 그거 버그 써야돼요 버그 써야돼? 야 테이아 내려 내려 다 내려 다 내려서 죽이러 가자 경찰만 죽여야된다 와 씨 개판이다 진짜 야야 왔다와 경찰 어 야 미안 미안 어 미안 미안 잘못 샀다 한 명 우리 팀 죽였는데 팀? 어 미안하다 야 빨리 야 이제 여기 여기 저 야 근데 경찰이 이거밖에 없어? 어? 야 전화하지마 데빌 차라리 군부대 가는게 어디 군부대 가자 군부대가 어딨는데 야 군부대를 가자 군부대를 어딘데 왜 착한 경찰이랑 대결하냐고? 아니 여기 게임에서 대결할 사람이 없잖아 경찰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야 폭탄 야 야 야 야 뭐 온다 야 야 야 야 야 아니 니네랑 싸울 수는 없잖아 팀 먹고 니네 개판인데 너네 배신 배신 때릴거 아니야 다 야 야 뭔데 너네 왜 야 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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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 자꾸 야 위에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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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난리왔어 저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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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촌 잘하고 있는거 맞아? 어 굿샷 굿샷 얘들아 야 군부대 가자 군부대 어? 군부대 가자고 야 오토바이 다 구해와서 오토바이 타고 전체적으로 가자 어? 오토바이 다 뽑아봐 어 야 야 야 야 야 야 경찰 경찰 내가 죽였어 야 단체로 움직여야겠다 단체로 야 이렇게 따로 가다가 안되겠어 어? 야 남순아 어? 야 경찰 뭐라고? 배기 타고 가는게 낫다고 와 Ah 이치 completamente 와 나 사망했어 배기 타고 가는게 낫다고 어? 야 총없다 또 큰일났다 아아 총좀 줘 게.. requirement 커브 박 3대 두루면 다 태우고 갈수 있는데 야야 그냥 우리 다같이 차로 가자 군부대 군부대 가자 헬기? 아니 헬기 근데 나는 그래 헬기든 뭐든 헬기가 없으니까 근데 헬기가 없잖아 어 군부대 데려다 드릴께요 일로오세요 야 이거 전화 못 오게 하는거 어떻게 해야돼? 데빌이? 아 전화 데빌 계속 와 아 짜증나 죽겠어 야 뭐하냐고 거기서 쳐다만 보고 있어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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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 어딨는데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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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가자 다같이 따라와 따라와 다 따라와 가자 가자 총을 줘야지 테이 야 근데 나를 어? 거기 가서 줄게요 와 근데 니는 진짜 와 얘네 와 힘들다 근데 빡세다 야 원래 스테이가 이런 게임이야 어? 원래 스테이가 이런 게임이야 아가리 염으로 알고 있어 친구야 자 뭐 그러면 얘네 홈에서 아직 안 땡기는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이 26명이야? 와 초대할 애들이 다 초대되어 있구나 야 총 줘 총 아니 총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애들이랑 근데 총 있어도 군부대 들어가면 쓸 일이 없어요 왜 총 있어도 군부대 들어가면 쓸 일이 없다고? 왜 아 난 중계나 하라고? 왜 내가 중계를 해 야 너네 따라오고 있어? 야 경찰 오지게 따라오는데? 얘들아? 경찰 뗄게요 경찰 뗀다고? 야 호빵아 니가 좀 엄호해 호빵아 호빵아 우리 따라오지 말고 경찰 막어봐 호빵아 네 경찰 뗐어요 뗐어? 아니 뗐어요 탱이가 니가 DTA 선수구나 어? 이거 나중에 레벨되면 할 수 있어요 아 나중에 레벨되면? 근데 난 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게 들리지? 작아요? 어 아니 더 키우봐 다 키운 건데 이게 어 크게 들려 이거 목소리 키우는 법도 있어? 모르겠어요 일단 야 군부대 이렇게 멀어? 다 왔어요 이제 터널 하나 지나면 돼 월드가 경찰 다 박살내고 있다는데? 군부대 어디까지 가 저기 터널만 지나면 돼요 야 호빵이 운전 오지게 잘하는데 스포츠카 독수리 야 호빵이 봐 오오 야 우리는 저런거 없냐? 이게 어 빨라서 그래요 저게 야 호빵이 운전 오지게 잘하는데? 호빵이 봐 와 야 터널이다 야 터널 저게 이거 혼자 운전하면 혼자 운전하면 빠르는데 어 약간 뒤에 탄 사람이 무거워가지고 어 야 운전 똑바로 해요 아이씨 어떤 새끼야 이거 야 어떤새끼야 어 나 아이씨 아니 이거 경찰 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태이씨 이 새끼야 하영아 운전 아 진짜 야 호빵아 널 믿을게 한기골 백이로 두개 타셔 호빵아 아 태이야 너 군부대에서 만나자 알았지 아 여기서 아니에요 그거 타고 못가요 일로와요 타요 이거 아니 왜 또 투명이 타요 어디 여기 있잖아요 야야 경찰 경찰 가세요 가세요 갑니다 어 어 사람들 방해하면 안되는데 방해하지 말고 거기 만납시다 예? 아니 어디 얼마 아니 운전총 똑바로 얼마나 가는데 태이야 네 얼마나 더 가야되는데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 오 야 굿잡 오오오오오오오오아 신나! 신나! 이 새끼 신나는거 봅시다 신났습니다 이제 이 새끼 현실이라고 구분을 못하는거 봅시다 야 전화 못 오게 하는거 없어? 대빌이? 어? 어? 아 제가 말하는대로 들어가요 건물 안으로 아니 대빌이가 전화 온다고 짜증나게 이거 진동모드라 없냐고 진동모드 형 내려 내려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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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줘 총 줘 총 줘 총을 달라고 아 예 따라와 일단 아이씨 난 총이 없잖아 테이야 나 딸가리도 안 alignment 올라가서 죽께요 야 무슨 무슨 내가 내가 경호언도 아 내가 딱 가리도 아니고 총을 줘야 내가 뭐 여기로 오세요 형 죽어요 야 문 좀 열어봐 탱이야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닫고 가니까 개새끼야 내가 아니 가자 아니 밀고 들어가라고 아니 왜 때리십니까 야 올라가자 형 여기 들어오기 힘들어요 형 데리고 왔잖아요 여기 버그야? 아니요 버그가 아니라 여기 들어오면 총 맞아요 아 그래? 네 반제탑 아닙니다 야 야 야 가봐 아이씨 얘들아 다 올라와 야 아 좀 천천히 올라와 천천히 너네 때문에 밀려가지고 내가 못 올라가잖아 젠제가리야 천천히 올라오라고 좋은 말 할 때 꼴아보지 말고 아니 꼴아보지 말고 천천히 가라고 빨리 올라와야 아 빨리 가는데 빨리 가는데 밀려서 가지 말자고 열받았는지 꼴아보면서 가네 열받게 어? 야 데빌리그 전화 가 아이씨 야 불대가리 야 불사줘 열받어? 아니 데빌이 전화 좀 안 오게 하는 방법 없냐고 어? 아 뭘 봐 그거 올라가라고 열받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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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은근히 열받나본데 은근히 와 저런 새끼들이 열받게 내 뒤에서 밀어줄게 아 밀지마 밀지 말라고 좋은 말 할 때 야 전화하지마 시바룸아 시바룸아 야 시바룸 전화하지마 야 시바룸 전화온다 아이 야 전화하지 말라고 야 6층 며칠까지 가야돼 다 왔냐? 다 왔어? 이 새끼 여기 야 열어봐 이거 열어자 형 거기 엘리베이터 열어봐요 거 들어가지 말고 어? 엘리베이터 열어봐요 엘리베이터 야 총 줘 총을 줘봐 일단 총을 주라고 어 이 부싸주 대가리야 가만히 쳐다보지만 여기 아닙니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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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성격 봐 알았어 가만히 미안하다고 무슨 저 새끼 성격 더러워 아 전화 존나 해 첸니야 전화 못 오게 좀 해봐 이거 어? 야 쏘지마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총 줘봐 나오래요 빨리 나오라고? 야 남순아 팀장 지켜라 누구? 대가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오세요 일로 총 쏘는 아이들 아이들 기억해봐 아이들 기억해 줘 알았어 알았어 어 아이들 줘 불러줘 어 천천히 야 빨리 야 독수리 천천히 야 나보다 빨리 올라가려고 하지마 그러니까 밀려서 이게 버벅거리잖아 형 여기가 꼭대기에요 아니 총을 주고 얘기야 알았으니까 니 총만 써 태희야 알았어요 총 총 뿌릴게요 먹어요? 싸울 수가 없잖아 나는 그래 뿌렸어요 먹었어요 야 누구 죽었어 야 누구 죽었어 야 누구 죽었어 야 총이 없다고 데빌이 데빌이 전화오고 자꾸 아이 아우 짜증난다 진짜 총이야 그 애들 다 죽여봐 양사이드야 저거 어디서 죽이는거야 야 헬기 저거 저 죽여봐 저거를 Q 눌러 Q Q? 알았어 어 고마워 어 이러고 있어 아 총을 줘야지 무슨 내가 아 내가 야 아 내 쪽팔린다 야 나도 좀 줘봐 아이씨 뭐해 에이 야 아 이새끼 죽여 피어 야 야 이새끼 야 야 내부자들 있어 야 야 그 오브갓 오브갓 야 아 짜증난다 야 오브갓 저새끼 내부자야 야 테희야 왜 죽여 아이씨 야 그리고 아이디아가 불러 누구야 어떤 새끼야 나 죽였어 어? 어? 그 옆에 무슨 경체부기 아 야 오브갓 퇴출해 테희야 누구야? 오브갓 아 내가 아 내가 내가 와서 맞았대 야 호빵아 야 가자 총 줘봐 아 이씨 때리지 말고 이새끼들아 아 전쟁 났어 아 야 이거 전화 안 오게 하는 법 없어? 아 짜증난다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어 데빌이 땜에 데빌이를 내가 친구를 삭제할게 그냥 아 어디가냐구 부대로 가라고 군부대로 햄토리차 뭐야 아니 아니 군부대로 가라고 죽여버리 아이 데빌이 씨 아 차단해야되겠어 데빌 저 가는거에요 군부대 아 가는거야? 아 군부대에서 히드라 한번 타보시죠 야 야 야 테희야 테희야 가고 있다 형 어? 총이 없어 근데 총이 없어 얘 운전 적같이 해 얘 너 아이들 뭐야 얘 펜토리 펜토리차 어디서 난거야 가라구 똑바로 형 형 저 차가 GTA 필수차에요 야 데빌이 전화좀 안오게 해봐 아 그냥 받고 있을래 데빌이 와 얼마나 죽겠어 차단했는데도 전화오네 야 아까 가봐 그쪽으로 저기 있네 저기 탑 안으로 가자 탑 가봐 아니 근데 총이 없는데 이거를 내가 군부대를 어떻게 점령해 테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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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무슨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저는 무슨 애들 길라잡이도 아니고 아 너 총이 없네 야 독수리 야 불대가리 꼬라보지라고 이 새끼는 아까부터 아 알았으니까 가자 가자 미안하다 아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여기 올라갈 수 있냐고 여기 군부대 가자 아 여러분들 못 넘을 것 같은데 이거 어? 아유 멍청아 아유 아유 멍청 아유 멍청한 새끼 아유 그걸 따라오고 있네 왜 틀려? 여기 시킬새끼야 멍청아 틀려? 병시야 딱 봐도 못 넘는 거 몰라 이 미친놈아 차로 가야지 아유 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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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근데 깡 저 새끼 성격 더러워 불대가리 알았다고 알았다고 끝끝대 한 듯 치네 야 야 얘들아 나 넘어가자 총이 없어 총이 총을 좀 줘보라고 미안하게 시청자들이 총총총거리니까 총무세라고 나한테 지랄하자 총 하나만 줘봐 아무 말도 안하게 제발 얘들아 총을 좀 하나만 줘봐 아유 씨 이 개씨 이 새끼들 야 저 새끼 죽여 WN 아 저 새끼 계속 아 잘했어 아 저 새끼 아까도 계속 끈질기게 하네 야 뭐야 뭐야 야 군인이야? 야 야 같이 가 4943 야 야 와 저 양아치새끼 지 혼자 가는거 보소 와 야 애들아 태고가야지 크라운 양아치새끼 야 야 이 새끼 뭐야 얘 죽여 독수리 우리 니가 해결해 니 선에서 어 내 부자들 있어 야 줘보라고 같이 타자고 후진이 어? 야 가 가 가 넘자 야 군대 넘자 야 야 총도 없는데 어떻게 죽여 얘네들을 어 그냥 타봐 어? 타봐 뭘 타봐 타고 있는데 가자 넘자 와앙 넘어 와앙 넘어 넘어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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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야 막아라 넘어 에라 이 병신같은 새끼야 야 널 아유 씨 야 태희야 너밖에 없다 태희야 너 어딨냐 어? 태희야 형 군대 안에 있는데 아유 나오라고 태희야 나를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어? 알았어요 나가겠습니다 어 야 나 여깄어 형 아 이 새끼들 지대끼리 놀고 아유 막 군인들 오는데 나는 한명도 못죽이고 총도 없어가지고 아유 도망다녀야되고 뭐하냐고 날 왜 따라다녀 야 같이 탈수 있어? 그래 아 네명까지 타네 야 가보자 넘어봐 넘어봐 야 총 두드려 맞지 말고 넘어보라고 너무너무 너무너무 어 쪼쪼가 어 야 아니 그쪽이야? 그쪽으로 가야돼? 아 이 새끼 나 이상한 데로 내려가는거 같은데 군부대 안으로 가자고 친구야 군부대 안 운전하는 새끼 누구야 어? 그렇지 저 보면 산타고 가는거 아유 지새끼 술만 너 알콜 처먹었냐 왜그래 운전이 태희가 잘하는거였구나 와 태희야 네 듣고있으면 좀 델러와봐 이 새끼 알콜 처먹었어 이 새끼 산으로 내려간다 나 납치한다 아 아 어 아니구나 아냐아냐아냐 이 새끼 멀쩍한 데로 간다 아까 똑같 아 데빌 계속 전화온다 아 귀찮아 진짜 야 똑바로 좀 가봐 야 헬기 누구야 어떤 상놈새끼가 뒤에서 저 야 저 경찰이야 저거? 계속 따발총 쏘네 맞지도않는거 야 탑으로 들어가자 내리면 돼 자 가자 불대가리가 움직였어? 야야야 야 어떡해 야 총이 없으니까 야 죽여 쟤네 야 죽여 어이씨 구경만 해야되잖아 야 죽이라고 K.I.R 아 뭔데 추방시켜 추방 누구 추방을 시켜 아이들 뭐 누굴 어떤 새끼야 아이들 뜨지도 않았어 아 짜증나 죽겠어 잘 봐야돼 잘 보고 하나씩 걸러야돼 아 나 이거 경찰이 죽였어요 경찰이 경찰이? 야 경찰은 나 경찰한테 죽었어요 경찰 경찰 나 쌩깐다 헤이 경찰 나 쌩깐다 일로오세요 일로와 여기보세요 여기 건방 태이야 많이 편해졌어 야 여기에 뭐 총 드릴게요 야 많이 편해졌냐? 이새끼 나를 전화 한번 이새끼가 이새끼 친해졌네 야 이새끼야 재미없어 가만히있어 아이씨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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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개 진짜 태이 씨X놈 이새끼 야 총 줘봐 위아래가 없네 여기 질서가 없냐 여기 애들아 총 드릴게요 총 줘 태이야 총 줘 총 던져 이새끼야 어 근데 형 한번 죽으세요 피가 너무 없어요 이새끼 이새끼 너 내부자들이냐? 어? 이새끼 아니 피가 너무 없어요 이새끼 이새끼 군부대를 아니 가서 멍 때리고 있어 이새끼 야 아니 군부대 가자니까 가는거죠 야 얘 왜 안죽냐 얘 목숨 100개냐 얘 안죽어 얘 야 아이씨 안죽어 아 왜 쪄 아아 태이 너 추방한다 태이야 어? 태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형 피가 너무 없어요 피 없으면 다시 태어나야죠 아 방금 다시 태어나가지고 아이씨 알았어 야 총 줘 마지막이다 위아래 없이 행동하지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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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로 오세요 뒤로 내가 쟤 살면서 위아래 없이 행동하는 새끼들 딱 싫어 진짜 가만히 있어 하지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진짜 얄받게 하지마고 총 줘 아니 야 나 숨었어 숨었어 차에 왜 거기 있어요 나 총이 없는데 숨어있어야지 나 벌레만도 못한 목숨인데 주라고 태이야 여기 뒤에 있으니까 아니 아니 가만히 주라고 좀 아이씨 총알을 줘야지 야야야 쏜다 쏜다 야 어 아아씨 도망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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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씨 야 독수리 이 새X 옆에 언제 탔어 야 뭐야 독수리 이 새X 조용히 앉아있네 이 새X 언제 탔냐 야 말좀 해봐 너 내가 내가 군부대 안으로 간다 내가 아우 열받아 죽겠네 도망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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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이네 호빵이 야 아 야 야 야 큰일났다 운전 잘해야 되겠다 오빠 일단 고기방패 좀 하고 있어 아이씨 야야야 개빡새네 야 애들 어머해봐 어머 야 너무 많네 야 애들 내가 거기 간다 내가 저기 안으로 들어가야되겠다 일로 아까 들어갔었나? 어 아아씨 속도가 너무 줄어졌어 아 일로 아닌데? 야 너가 운전해봐 독수리 너가 운전해봐 야 야 니가 운전해봐 자지말고 나 모르겠다 아이씨 같이가 같이가 야 총맞아 야 총맞잖아 야 야 야 야 고 고 아니 운전이 안돼 야 태희야 네 야 찾어 찾어 얘네들 근데 키피 때문에 들어왔는데 니네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니 지금 니네 키피 줄게 일주일이들 나 줄게 새끼들 니들끼리 다 따로 놀아 야 부대로 모이라니까 부대로 어? 어? 야 뭐야 오 독수리 굿 야 오 완전 잘한다 야 부대로 모여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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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계속 모여 대답해 아니 뭐 해야지 우리가 같이 점령을 하지 아 부대로 갈뿐하지 짜증나? 에이 무심 짜증나는 짜증나는 흐흑 아 흐흐흑 아 아 ㅈㄴ 짜증난다 이 게임 왜 이렇게 짜증나 어? 아 아.. 지.. 왜 이렇게 짜증나 진짜.. 어? 야.. 아 때리지마.. 야 나 좀 태워줘 헬기로 촛불링.. 어 촛불링 야야야야 밑에 야 희준이 희준이 아 희준이 야 나 밑에 헬기 희준이 아 야 밑에 밑에 그럼 뭐야 아이씨 촛불링 계속 싸운다고? 아니 진짜 나도 짜증나 나 여기 여기 아 모여 그냥 여기 아이씨 군부대에서 근데 이거 하루종일 뭐하는거야 근데 우리 아니 군부대 아 경찰을 죽이든 군부대를 죽이든 뭘 해야될거 아냐 진짜 욕 나온다고? 왜 이거 어떻게 타? 이거 타 이거 거 고장나네 너부터 죽이고 싶다고? 말씀은 그렇고 초플링 이상하게 한.. 저쪽까지 고맙습니다 남순님까지 탑승하시죠 아 탑승.. 어 탑승할게 어 고마워 어 고마워 진짜.. 야 다 타 다 타 다 타 야 아니 이거 어떻게 타 고마워 정원 초가 아니야? 애들 다 내리게 할게 어 탔어 탔어 고 됐다 고타 고 고 아 쏘지마 쏘지마세요 초플링 게스트 나오.. 초플링 언제 나오고 와 게스트 쏘지마 야 쏘지마 여기다가 태희야 간다 총조미조 데리러와 모여 세계 금지어로 지정하면 안되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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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 잘못이라고 이게 이게 아 아니 왜 터지는건데 진짜 어? 내릴할때 안내려서? 그게 문제야? 군부대 안에 탱크 있어서 아 얘들아 아 답답해 태희 초대하라 태희 초대하라고? 아 태희야 나갔어? 어 태희 나가는데? 나 어떻게 초대하는데 태희 초대해보세요 게임 목적이 뭐냐구요? 아니 이제 애들 나는 이제 퀵뼈를 했는데 군부대 한번 이제 애들이 가자 그래서 나는 갔지 아니 군부대 한번 가라 해서 군부대 한번 가라 해서 온거라구요 총 있다 총 총알이 없네 야 이거 다 타자 야 이거 한번에 다 타자 애들 다 태울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그래 다 타 크라운 타 정원 아직 안찼어 다 태워 몇 명이야 지금 정원 몇 명이야 한명 두명 한명 두명 한명 두명 세명 죄수잘들 같애 한명 두명 세명 네명 다섯 여섯 아 이거 뭐 지오킹버스인가요 야 아직 다 안탔잖아 애들 다 태웠어? 어? 야 헬리키 끝까지 헬리키 타는 애들 있다 어? 틀려고 저런다니까 하나 온다 하나 온다 야 하나 더 태워 야 여기 타 운전 똑바로 하라니까 어디로 가는 걸 나한테 물어봐 여기 스쿨버스인가요 아아 아아 야 아니 뭐하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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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그 아니 근데 여기 GTE 야 GTE에서 재밌는게 얘들아 아니 GTE에서 재밌는게 뭐야 어? 얘들아 얘들아 어? 뭐여 클럽같은데도 있어? 에 있어요 아니 그니까 뭐 제일 재밌는거 미션? 은행 털기? 아 네 있어요 네명 그게 네명밖에 안되는데 지금 상황으론 다 재미없어 아 지금 상황으론 다 재미없다고? 가라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태워줘 태워줘 야 태워줘 야 야 야 아씨 안 태워줘? 야 다시 태워 큰일났다 큰일났어 야 버스 다시 태우러와 아니 가세요 타세요 어? 어디에? 어우 고마워 어 나 헬기탈러 어 헬기탈러 했다가 아유 그만하고 그만해야되겠다 확쳐죽겠다 얘들아 마지막으로 가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 이제 나 때리러 오는 사람 나 죽빵 나 죽빵 치는 사람 어 어 킥뷰 한달 두명 준다 마지막이다 알았어요 이제 나 이제 알았어 대신 총으로 쏴 죽여도 안된다 마지막이다 총으로 쏴 헬기 안돼 어 주먹질 주먹질 그냥 주먹질 인정 두명 준다 선착순 두명 아씨 안되겠다 어 초대를 받으라고요? 야 헬기 앞에 망대 이 새끼다 야 근데 차가 너무 느린거 같은데 나 어? 차가 너무 느리다 와 느려듯이 아 나 헬기를 받아야되는데 아 난 총이 없으니까 아씨 어? 어? 내가 총 받 나 총 받았나 아까? 아 야 근데 이건 야 이거는 경찰까지 압수해가지고 이거 쉽지가 않은데 경찰까지 있어가지고 야 이거는 잠깐 어 고마워 어 땡큐 어 굿 번쩍아 고맙다 와 엉 어 호빵이는 죽여서 안된다 와 씨 총이 없어 아 총이 있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피가 아 죽인 거야? 아 호빵이 호빵이 알았어 호빵이 근데 아까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호빵이 또 줘야 되나? 줄 막지마 줄 막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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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줘 꺼져줘 얘들아 그냥 재밌게 하자 아 씨 이건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뭐 어디서 만나야 재밌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재미없어 얘들아 미친농들아 아니 가게 해줘야지 아니 여기서 해도 되는데 어? 생각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놀이동산 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이 새끼들 진짜 테이가 초대를 받으라고? 테이야 이미 끝났어 테이야 너 안와도 돼 자 한 명만 하면 돼 진짜 한 명 한 명 한명만 뽑으면 돼 지금 얘네들 와이씨 와 징그럽다 진짜 야 경찰이 있네 여기에 와 나가고싶다 여기서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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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씨 쉽지가 않아 더이상 안된다 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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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으로 쐈어 이거 총으로 쐈죠 이거 무조건 총 이거 총으로 쏜거지 이거 진짜 지금 이거 총으로 쏜거야 어? 이거 확실해 이거 총으로 쐈어 와 아유 모르겠다 아이씨 진짜 차로 밀지말라고 얘들아 진짜 와 진짜 눈에 와 아 알았으면 개쓰지 아니 아 진짜 총으로 쏘니까 문제가 되는거잖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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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좋아 나만 재밌어 지금 아니 애들이 존나 웃기게 하잖아 아 여기 있으면 되겠다 마지막 두명 줄게요 하 아 아 아 이렇게 써야지 애들이 맞겠구나 아니 게임 이해도는 뭐 그런거 나는 이해할 생각이 없었어 오늘 그냥 죽빵 죽빵만 하려고 그랬다가 군부대까지 간거야 진짜 아 아 데빌 차단 차단풀안에 얘들이 못찾지 너무 어려운게 있어 너무 어려운게 있어 이새끼 무빙보소 무빙보소 야 야 야 헬기로 쓰는건 아닌지 무빙 무빙봐 ㅅ돼 아 야 너 너 줄게 너 아 잠깐만 아 알았어 ㅅ놈 죽으니까 문제야 죽으니까 아휴 야 아이디 나 불어 아휴 어차피 망했어 아이디 불어 아이디 방금 누구야 누구였죠? 아이디? 에비츄? 야 그거 아프리카를 접속 그거 할때 알려줘야지 WM3487 KAISJ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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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좀 죽여봐 이 경찰 이 짭쌤 죽여 아이 경찰 경찰 죽여봐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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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끝내야 되겠다 캠방송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와 빡세다 이거 진짜 와 너무 힘들다 진짜 개빡세다 이거 빼야 돼 이거 빼야 돼